자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볼 텐데요. 이명복님께서 뭔가 이름이 익숙하군요. 뭔가 익숙하죠. 명복? 이명복? 자 삼성전기입니다. 아 이거 근데 어젠가요? 급락 나왔죠? 그러니까 이게 가격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4만 5천 원에 사셨어요. 그러니까 거의 사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급락이 확 나와버린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묵직한 종목인데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움직일 일이 많이 없거든요. 어머니 너무 많이 밀려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10%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지금 저렇게 너무 순식간에 확 밀렸기 때문에 그래도 또 어느 정도 리바운드로 나오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. 화들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. 네. 자 삼성전기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의 가격 전략까지 보겠습니다.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? 아휴 여기서 결국 나오네요. 이게 원래 내가 이걸 내가 내 스타일대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핑계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이 미스터 진단을 작년도부터 했고 그 작년 바닥에 있을 때부터 내가 했던 꾸준히 얘기했던 그 말이 하나 있는데 증권사 매도 레포트 쇼츠 영상으로도 5개가 올라갈 만큼 영상 많이 있어요. 이거 지금 빠졌다고 핑계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. 여러분 이게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그 AI 그 HBM 그 반도체 명분에 내가 왜 PCB나 이런 쪽이 HBM하고 엮여서 HBM만큼 파이는 크지 않아도 반드시 딸려 들어가는 거다 하면서 막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? 분위기가 좋았어요. 이 주가가 올라갈 때 근데 보다시피 일단 실적이 실적을 회사가 못 낸 건 맞습니다. 기대치 이하의 실적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대치 이하의 실적에 4분기는 뭐 더 떨어지네. 그죠? 그냥 전 증권사 작정이라든지 그냥 다 목표가 하향이에요.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주식시장이 약세장에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온 주식에 매도 레포트를 쓰면 그거 못 맞출 증권사 없거든요.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매도 레포트를 쓴 뒤에 그 주식이 올라간 대신을 가지고 바로 증명시켜줄 수도 있거든요. 진짜 적중률도 진짜까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공매도도 마찬가지예요. 공매도도 내가 공매도에 실전 정의를 해주고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해드리거든요.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공매도든 매도 레포트든 시점 왜 해필이면 지수가 조종받는 그것도 가장 심리가 꼭 껴있는 시점에 그런 레포트를 내느냐 정도의 어떤 얘기를 해준 거고 얼마든지 레포트를 조금 미뤄도 되거든요. 절대 안 미루죠. 왜냐하면 기세가 올라갈 때는 매도 레포트 쓰면 틀릴 것 뻔히 아니까.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기가 지금 주가가 이틀 동안에 급락이 나온 게 목표가 하향 레포트 그거에 영향이고 다른 문제는 없다. 비중 10% 나쁘지 않고 다만 이제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을 때 아까 KINX인가요? 클라우드 관련 주 신고가형 주식 그 주식도 이종보기가 진단을 해드릴 때 신고가권에 있는 주식은 지수가 만약에 약간의 반등이 나오면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게 되면 순간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 한 거하고 똑같이 저 시점에 삼성전기가 이렇게 움직임이 좋을 시점에 장이 급락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는 따라가지 않았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. 매수 시점을 잘못 잡았어요.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밀릴 때 한 13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권역에서 매수를 했으면 좋은데 거기를 또 한 방에 깨고 내려갔잖아요. 이렇게 한 방에 깨고 내려갈 때는 여기 가격이 적정 가격이어도 이렇게 큰 은봉이 나올 때는 매수하지 말고 있다가 다음 날 하반경직성이 나올 때 이런 정도의 기준과 원칙이 있었다면 만약에 샀다면 오늘쯤 정도가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는 그 정도 가격으로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가파르고 급하게 빠질 때는 또 잘 안 사요. 그래서 어쨌든 회사 문제는 없고 좀 약세장에서 약간의 부정적인 레포트에 의해 조금 과매도다. 단기간에. 단기간에 주가는 하반경직성을 보이면서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대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낙폭과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을 때는 조금 둔할 수도 있는 걸 참고하셔라. 그래서 매수가가 높지 않고 얼마든지 갈 수는 있으나 지금은 심리가 꺾여있는 상태라 조금 늦을 수 있다. 그 와중에도 단기적으로는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 플러스 언저리까지 반등이 가능한 이 그 구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면 좋은 결과 있을 수도 있다. 그리고 아까 어떤 분처럼 나 1년, 2년 갈 거야. 노프라브럼 말씀 뚜렷했습니다. 삼성전기가 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. 기다리면 13만 원대에서 다시 한 번 어떻게 갈지에 대한 결정 전략에 대한 앞으로 방향성을 다시 한 번 잡아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오니까 그 가격대 잘 잡으시고 길게 봐서는 좋다.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